1분만에 같이 투자하기, 금형, 기계 부품 용도의 금형강 등 특수강, 원일 특강의 10년간 매출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총 비용률은 96%로 매우 높은 수준이며 매출액의 성장률은 6%, 비용의 증가율은 6%입니다. 매출은 2020년까지 정체 후 21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. 10년간 이익 현황입니다. 10년 평균 영업이익률은 3.7%, 단기순이익률은 2.9%로 낮은 수준이며 이익률의 편차는 조금 규칙적인 편입니다. 비용은 주로 원재료 등 재고 관련 비용이며 그 외에 급여 비용과 외주 비용이 있습니다. 10년 누계 자본적 지출은 65%로 조금 높은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단기순이익의 65%가량을 유무형 자산에 채 투자하고 있습니다. 유형 자산은 주로 토지이며 이에 대한 투자 대비 이익 창출은 조금 적은 수준입니다. 23년 기준 재무구조입니다. 부채 비율은 69%로 조금 많은 수준이며 유동 비율은 150%로 일반적인 보유 수준입니다. 자산은 주로 유형 자산이며 부채는 차익금입니다. 차익규모는 현금 대비 10배 이상이며 재무구조는 보통 수준입니다. 10년 누계 주주환원율은 7.1%로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. 지난 10년 배당 연속 지급 해오고 있으며 최근 5년 배당 수익률은 1.8%입니다. 이상 원일 특강이었습니다. 10년 배당 연속 지급 해오고 있으며